바아이! 액션 난 코브라다 월 teles 자 네~~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! 아주 거대한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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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대한 코브라맵에서 하는 럭키블럭 레이스!! 오늘 함께하신 게스분은 누군가요?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어이 형님 살려주세요 뱀이 잘 먹고있어요 어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 거대한 코브라 어 네 굉장히 신선한 뱀인데 입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거 같더라구요 아니? 조금만 내려가볼까 우리 어휴 안돼 위장까지는 안돼 아아 내가 빨려들어간다 아하 잘해 야야 목구멍을 닫아버리다니 찻! 뭐 아늑한데? 아늑한걸?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코브라 맵에서 함께하는 럭키블록 레이스인데요 오늘은 총 다섯가지 럭키블록으로 레이스를 펼칠거에요 자아 이제 어 태태기님이랑 저랑 이 뱀의 몸을 쭈욱 타면서 럭키블록 골라 캘 수 있어요 골라 캐가지고 맨 마지막 저 아랫부분에서 나온 아이템으로 서로 PVP를 뜨고 저 PVP를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하죠? 정말 저한테 쉽네요 네 자 그러면은 럭키블록은 운이 좋아야되는데 태태기님은 운이 좋으신가? 네네네 네 제가 사실은 운이 진짜 없습니다 아 그럼 아 운이 없으세요? 네 하필이면 가만히 게임하고 있는데 여면님한테 끌려왔거든요 아 혹시 그러면은 로또 사셔봤어요? 아니요 아 아 그래요? 아 저는 우디 진짜 없는거 같아요 왜그러죠? 남들 다 로또 당첨 한 번씩 다 대보잖아요? 네 저는 한번도 안 대봤어요 로또 당첨이 아 아 이건 정말 불운하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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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또도 당첨 안 대봤어? 난 들기만 하면 당첨될까봐 안걸리는거거든 아 저는 로또 당첨이 아 한번도 안 대본 아 불행 어 불행아 아 맨맨이구요 자 오늘 어쨌든 럭키블럴 레이스 어 시작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볼락할 수 있습니다 자 혜택이 이거 처음 블럭했나 켜봐요 혹시 모르니까 음 자 비빔갓같이 생겼구만 어어 축하드립니다 아 아 바둑이가 걸리셨네 바둑이가 아이 바둑아 야 야 물어 물어 에이 공격하겠어 에이 공격 안하네 아아아아 바둑이가 물었어 에헤헤헤헤 아 뭐야 이거 바둑이 야 바둑 그러지마 야 나 혼자 간다 뭐야 나 따라갈꺼야 어 이거 TNT 럭키블러 캐도 되는건가 이거? 터지는거 아냐? 캐 본다? 어 뭐야 어 뭐야 이게 어 뭐야 좋은걸? 어 투구 나왔어 투구 투구 나왔어 어 이거 뭐 신기하게 생겼다 어 피 3칸 올랐다 오오오 뭐야 저거 좋은건가 본데? 똑같은거 캐 봐야겠어 이거 뭐야 어?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나 가 오오 나 투구 오오 이거 뭐야? 야 이거 아이템 좋은거 나와가지고 혼냑해줘야겠네 하하하하 이거 보이시나? 어어 야 겁나왔어? 어어 야 무시무시한 겁인데? 야 수까 살리버더 어어 야 이거 지는거 아니야 무기 나와야되는데 나도?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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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좋은거 나왔다 좋은거 나왔다 좋은거 나왔다 거면 나와도 있지 야하 뭐야 이거 오오 이럴수가 오오 이럴수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야아 엄청난거 나왔다 야 우와 우와 대단하잖아 멋쟁이 신사구만 아니 그 이상한 잠옷 입으셨네 아아 예예 이거 뭐야? 저 내려가려면 한참 멀었기 때문에 천천히 뭐 타이밍 하죠 우와 뭐야 우와 야 진짜 거대한 겁나왔다 와 이거 뭐야 정말 제 키만하네요 야 대단한걸 아 뭐야 이거 뭐야 오 깜짝이야 오 아이템 나왔다 오 좋은게 있었단 말이야 아 왜 나 좋은게 안나오냐 오오오 TNT검 TNT검입니다 TNT검이요 와 야야야 때리니까 TNT 나와 야 때리니까 TNT 나와 야 이거 휘두르면 TNT 나오네 아저씨 때문에 바둑이 죽을 뻔했어 어 이거 뭐야 살려줘 살려줘 우와 진짜 싸다 이거 뭐야 와 이거 데미지마 이거 어마어마하구만 이게 여러분이 이게 어마어마한 검입니다 이게 럭키가 플러스 100이에요 아 좋은거만 나오는거 그러면 그래 이걸로 한번 부셔보면 어떻게 되는거야 좋은거만 나오는건가 아닌데 아하하하 뭐야아 뭐야 넌 좋은거만 나오냐 넌 어 어 나 좋은거 나온거 같은데 어 뭐지 이게 머리가 물음표잖아 어 나 머리가 물음표야 나 아무것도 든게 없다 머리에 바보부만 바보야 아하하하 어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넌 죽었다 넌 이거 해 넌 행망치에 넌 뚫리겠다 이따가 어? 야 넌 이따 죽었다 너는 이따 봐라 한번 아 뭐지 이거? 어...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건 또 뭐냐? 야 손 나왔어 야야 안 비켜 안 비켜 안 비켜 이거 뭐야? 오 뭐야 아아 택땡님 예 제가 볼 땐 이거 밟고 올라가서 저기 위에 구름 보이세요? 저 올라가면 템 있는거 같은데?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다가 저리 비켜 위험해 자 아니 여기 여기 밟고 와야지 오 오 오 에이 못하네 내가 해볼게 아이 아이 한번 해보세요 만만한게 아닙니다 이게 어 올라갔어 아니 이럴수가? 뭐야 쉽잖아 어? 야 여기 포션있어 어? 뭐야 이거 럭키 백포션? 어? 잘 못 뿌렸다 야아 야아 럭키 이거 럭키 상대할 때 이거 갖고 있으면은 아이템이 좋은게 나오는거 아니에요? 뭐 그런거 같은데? 어 럭포션이네 럭포션 이거는 뭐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지금 한번 써보시는게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 아니아니 제가 지금 야 잘못 뿌려가지고 땅에 떨어졌어요 아 어머니 이거 이거 먹으세요 뭐야 너 너 뭐야 고추잖아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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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야 방송 심의에 걸리는거 아니냐 아 이거 시뻘거니 그냥 어? 아 이거 뭐야 뭐야 고기도 먹고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자 에이 야 빨리빨리 내려가보죠 어 뭐야 블록들이 움직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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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야 별게 다 나오네 야 어 이거 뭐지 어? 어 크리퍼다 야 나 크리퍼인줄 알았는데 이거 봐봐 귀여워 어디서 나를 죽여 아야 얘네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오우 클렸다 이 친구의 화면에 한번 건드려봐요 어 나 근데 강력한 무기가 있어가지고 별로 무섭진않군 어허 어허 어 이거 되게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무슨 아이템인지 모르겠지만 이따 써봐야겠네요 어허 뭔데요 뭔데요 아허 할아버지 야 좋은 아이템인가 야야 배 구멍 야 배 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저거 구멍 뚫렸어 구멍 뚫렸어 뱀 뱀베 뱀베 뱀베에 구멍 생겼다 흐흐흐흫 흐흐흫 아 이거 별별 아이템이 다 나오는구만 탁해야지 어 뭐야 야야 살려줘 이거 어디야 저기요 너는 럭키블럭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너는 럭키블럭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아아악 야아 나 죽는다아악 도와줄게요 나와요 이쪽이야 이쪽 아 살았다 살았다 아 죽었다 흐흐흐 왜 아하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뭔데 또 뭔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에디 바둑이 죽는다 어어 아니 우리 바둑이 강하기 때문에 어어어 헐 뭐야 이게 럭키 백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거기 나와 위험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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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그런가? 그런가봐 세트가 나와야지 세지 않을까? 음~~ 어 이거 뭐야 좋은게 나갔으면 좋겠구만 헉? 오오 어마무시한템이야 어 나 세트가 맞춰지겠는걸? 어이 뭐야 어 아 이거 또 TNT껍니까 아핰 아 여기 나갈 수가 없어 아 여기 나갈 수가구나 근데 어떤 아이템 모었는데 날아다닌다? 어? 어 레벨 2 뭐야 이거 레벨 250 푸그는 뭐지? 어 뭐야 이거 으아하하하하 아까 그 검 들어보시지 야야야 이거 뭐냐 아야야야 이거 별로 나 약한거 같은데 이거 어 뭐야 비슷한데? 비슷하다 똑같이 색깔만 하려네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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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크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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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크리퍼가 안죽어 한방에 뭐야 야 다왔다 다 내려왔다 애초에 빠졌으면 흠 흠 내가 어마무시한텐데로 숨기고 있다는건 아직 잘 모르시다 어어 이거 뭐야 대단하잖아 어어 야 뭐야 나 점프력 왜이래 야! 아악! 잘가세 어어 나 점프력 왜이래 그 점프력 좋아도 별로 좋지않아 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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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얽 막판 스포트로 먹어야 돼 아이템만 어 이거 뭐냐 어어 좋은공 좋은공인가보네 이거 챙기구 야 나 아이템 나 뭔가 엄청난거 같애 진짜로 어 어 우와 어 템템님 예 일로오시죠 템 정리하죠 저희 이제 저희 이제 템 정리하고 싸우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좀부터 보죠 야 템 정리해라 일단 나 진짜 나 진짜 너무 강력한 무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좀 해야겠다 와 나 장난아니야 뭔가 템이나 좋은거같애 좋은거같애 어 뭐야 정리하고보니까 너무 안좋아 어 나 좋은거같은데 뭔가 느낌이 자 우리 한번 이제 겨뤄볼까요 좋습니다 강력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허 자 나는 나는 아이템 때문에 날아다닐수도 있다는 사실 뭐야 저런 사기템이 있다니 아 넌 못 날아다니지 야 넌 안낼거야 자 나 화살이 있다는 점 야 야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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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passport 삐 b 파이티 빠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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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진정해 봐요 아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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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아 아프냐 아프냐 형 너무 아파 아하하 진짜 최고了 뭐야 너 날라나일 수 있냐? 뭐야 그랬었잖아 이 로션크입니다 일루 와서 일루 와서 일루 와서 일루 와서 후옹 후옹 약하네 왓o 왜요 왓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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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creation 일로와 자 endas 뱀 몸통이 다 부셔져버렸네요 저희 덕분에 얼굴표정을 보세요! 울고있어 윽 이렇게 울고있다 으아아 안내 implants 자 어쨌든 오늘 의 wis 택객님과 함께 한 뱀 몸뚱에서 럭키블럭 레이스 해봤는데 오늘 진짜 다양한 아이템이 나와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쵸? 택퇴님? 어이 너무 재밌네요 아 너무 재밌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에 더 그 더 재밌는 네 콘텐츠를 찾아오겠구요 자 택퇴님 저희 이제 인사하죠 자 여러분들 인생은 실전입니다 오늘 운이 최고예요 아우 야 이거 TNT 나온다 흐드리면? 와아아아아아 흐흐흐흐흐 야 덤벼봐 덤벼봐 자 TNT검으로 상대해보게 어어어 터지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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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아파요 이건? 콘텐츠를 안 아픈데 일로와아 일로와아아 오우 뭐야 아하하하 아 아까 내가 기다란 것만 있었으면 이겼는데 아 아 진짜? 아 진짜 쎄다 근데 아야 뭐지? 앞에 맞지?